저 안녕하세요. 저 특허청 블로그 기자단에서 왔는데요. 인터뷰 좀 해도 돼요? 네. 저 오늘 이거 대한민국 여성 발명 박람회 오셨잖아요. 이거 다 보셨어요? 다 둘러보시는? 다는 못 봤는데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럼 이거 소감 짧게 말해주시면 안 돼요? 네. 4X 왔다가 우연히 들리게 되는데요. 여기 뭐 이런 박람회를 처음 봤는데 이것저것 신기한 것도 많고 이 신기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